나보다 핸들 잘 돌려 자동주차를 테스트 해봅시다 이렇게 평행주차도 되고 뭐 주차 다 돼요 이걸 꾹 누르면 이제 주차자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 나와요 주차자리 찾고 있다 주차자리 벌써 찾았어요 차 옆에 근데 차 옆은 좀 무서우니까 저 자리도 말고요 좀 널널한 자리로 가요 우리 자 여기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자 자리 있죠 잘 다 찾았어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 원하는 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Must be stopped to select parking type 자 내려서 하는 건데 네 저는 내려서 할게요 저는 여기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펠트 하시고요 어 잘 있어 볼게요 네 자 여기서도 찍고 있을 거니까 핸들 돌아가는 거 leave vehicle keep the smart key 어? 아 네네 키를 가지고 close all doors press and hold forward or backward button with the smart key 어 제가 창문 한번 내려 드릴게요 어떻게 어떤지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아니야 그래도 주변에 차가 없어서 괜찮아 그쵸 준비되셨어요? 네 됐어요 나보다 핸들 잘 돌려 나보다 핸들 잘 돌려 이게 내 차였으면 차 옆에 있어도 할 텐데 지금 옆에 차가 없으니까 얘 삐딱한 거 같은데 수정하죠 차가 없으니까 편하게 이제 옆 차서 넘어가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 내가 뭐 걱정되다 누르면 언제든지 바로 멈춰 이렇게 빼면 그리고 계속 다시 누르면 다시 진입하고요 나보다 핸들 진짜 더 잘 돌려 오 빡빡아다 빡빡아다 완벽해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문 열고 내리세요 문 열어두세요 어때 주차 장난 아니지 우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문 다 닫혀 창문도 다 올라가고 이거 딱 돌 한 칸 여기도 돌 한 칸이고 짱 신기해 나보다 주차 잘해 자, 좋습니다. 회장님 자리 타시고요. 회장님 자리 타서 지금 발 올려야 되거든요. 자, 여기서 유턴할 때. 와, 엄청, 정말 잘 돈다. 이렇게 타이트한 것도, 와, 차선 안 넘어가고 그냥 바짝 붙어서 돌죠, 완전. 지금 이 들리는 이 소리가 다 아까 그 스피커 스피커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, 가짜 소리입니다.